사랑이 이기애 안녕하십니까 제가 몸이 많이 불편한데 오래오른 사과의 아이템을 보이십니다 기쁘게 봐주세요 여기가 너의 주목받는 그 사람은 그것으로 흠배 rôle leak 그 다음 영상에서 이 나라의 뒷몰냐 아쉬운 바다 없이 하늘 위에 띄워보낸 눈물 날이 띄워보낸 눈물 날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꾸어져야 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못 생각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하는 내게 상처는 내게 날처럼 했던 추억 새송에 뭉쳐버린 우린 날이 그리 멈춰서 우리가 그리 공연 나며 은 그리 festival 아멘